새벽시간 광주 도심 도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이 숨졌는데 그중 19살 고교생도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새벽시간. 흰색 승용차가 주유소를 나와 조심스럽게 도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검정색 승합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자 100m 가까이 날아갑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도로에서 검정색 승합차와 흰색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의 파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직진하던 SUV 차량이 주유소에서 나오는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9살 고교생과 21살 남녀 등 3명이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는 운전면허를 가진 숨진 고교생이 렌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